도와주세요 아버지! 아버지! 어명을 바꿔라! 역정 윤기수 내놈을 차명에 시하라는 어명이시다 아버지! 이보게 관웅이 어찌 자네가 날 이리 모함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넨 나와 오렌지기가 아니든가 말로는 오렌지기라 하나 속으론 동인 출신인 나를 언제나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던가 하연해 자네에게 똑똑히 일러주려고 온 걸세 날 그리 대하면 아니 되는 것을 말이야 이거 놓고라! 아버지! 아버지! 소아야 너무 상심말게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자네 따른 관계로 보낸다 왜 두고두고 품어줄 터니 참으로 궁금구만 남자의 품에 안긴 4대 붓집 딸내미 어떤 명예가 날고 조가능 내리라! 아버지! 한글자막 by 한효정